자 윤석열이가 격노했다고 하죠 왜 격노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모레 12월 28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것 같지만 에이 그럴리가요 윤석열이가 한마디 한거죠 야 미쳤어 그 특검법을 왜 통과시키려고 그래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한동훈이가 총선 후에 독소조항을 뺀 특검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격노했다는 거예요 야 일말의 가능성도 내비치면 안되지 그 특검법을 어떻게 받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특검법이 끝내 통과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 총선 전에 12월 28일에 입법을 할 텐데 만약에 그 법이 끝내 통과가 된다면 매일매일 특검은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대로 브리핑을 하고 김건희 관련 새로운 주가 조작 사실이라든지 녹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그때그때 발표를 할 거란 말이죠 이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총선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제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죠 한동훈이가 독소조항을 빼고 총선 이후에 한다는 조건이라면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격노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격노했겠나 윤석열이가 격노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이 갑자기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야야야 격노라니 격노라니 그 격노라는 표현 쓰지 말고 불쾌감으로 바꿔줘 이렇게 좀 톤다운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윤석열이가 잔뜩 화가 났다 이런 내용들을 두고 대통령실이 기자들에게 마사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에에에 그렇게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말이죠 자 사실 대통령실은 한동훈이를 비상대책위원장에 갖다 앉히면 뭔가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고 총선에서 승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한동훈이 젊잖아 야 그리고 x86세대도 아니고 우리한테 굉장히 약한 4050세대 아니야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등 그 정치권에 빚을 진 게 없어 동훈이는 그러니까 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 싹 바꿔버릴 거야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어 혁신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천만해죠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다 이 공세를 펼칠 것이 확실합니다 과거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 이전에는 검찰 내의 상사와 부하라는 상하관계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동훈이를 자기 부하였던 한동훈이를 여당 대표로 갖다 앉힌다 이거는 뭐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다 이렇게 말하기 딱 좋지요 그동안 사실 용산이 여의도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용산이 상부 여의도가 하부였습니다 수직 관계였죠 그런데 이 수직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비대위라면 김기훈이나 한동훈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사실 2인자가 다음 대권을 차지한다 그 경우가 전두환 노태우 정도였지요 나머지는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두환 다음 노태우가 된 거 말고 여러분 그 정권의 2인자가 다음 대권을 차지한 경우 보셨습니까 YS가 밉긴 해도 2회창 2인자로 세웠지만 결국 안 됐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상하관계였나요 그렇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명박과 박근혜도 이렇게 상하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아 상하관계인데 다음 정권 창출한 경우가 있죠 바로 문재인 윤석열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 다음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당을 갈아타서 적대적 정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됐습니다만 아 그 경우도 있었네요 전두환 노태우 다음으로 문재인 윤석열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어쨌든 노태우 역시도 전두환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차별화를 했죠 아예 그 당을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모든 성과와 공로를 다 부정하는 그런 정말 역대급 차별화를 했고요 노태우도 보십시오 나는 군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두환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냥 87년 대선도 그냥 간선제로 호헌한 상태로 하겠다 이랬던 전두환의 뜻을 물리고 자신이 이야기했던 직선제 개헌을 관찰해 냈단 말이죠 이 정도면 엄청난 세기의 차별화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전두환하고 맞서 싸우진 않았습니다만 자 그런데 한동훈은 차별화 없이 2인자로서 자기 대권을 노린다? 이게 뭐 안 되죠 될 리가 없죠 게다가 윤석열이 인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 그러면 한동훈은 과연 윤석열을 딛고 자기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김건희 특검이 되겠습니다 사실 김건희 특검 윤석열이 반대하면 이거는 자기 마누라를 자기 권력으로 방어하는 거라서 이해충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김건희 특검을 그냥 무식하게 유치하게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서 그러나 김용민이가 초지일권 얘기했던 게 뭡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거부할 것이다 반드시 거부할 것이다 윤석열이가 좌고 우면하지 않고 바로 거부할 것이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윤석열 머리 위에 김건희가 있으니까 윤석열이 당장 거부하지는 않아도 신중하게 나올 것이다 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답니까 어제 밤에 당정이 모여서 절대 불가를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특검법은 당연히 거부고요 한동훈의 수정 제안 총선 후에 특검하자 이것도 안 받기로 한 거예요 이제 정말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한동훈이가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10일에 발표한 그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게 70%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지지한다가 70%죠 자 이 여론의 역행하면서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누르고 특검반대를 관철한다 이러면 뭐 총선은 끝난 거죠 총선은 바로 국민의힘 폭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총선 망하든 말든 한동훈이 아바타가 되든 말든 전우여 내 마누라는 내가 지킨다 이래 버린다면 정말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한동훈의 미래는 이제 블랙이 되는 거예요 블랙 아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렇게 해서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면 특히 파카하는 그런 모양새를 띈다면 그러면 끝내 윤석열이 한동훈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동훈에게 차별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숨통을 터준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법 놓고 지금 서로 생각이 달라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윤석열은 어느 시점 가면 김건희 특검법 하면서 수용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물론 그 가능성도 민주당은 대비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윤석열의 폭주가 거의 이성을 상실한 폭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이 그 앞장서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단호한 거부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따라가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어서 나중에는 결국 수용할 거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에게 명분을 체면을 세워줄 것이다 아 이거는 윤석열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물론 너무 역풍이 심하고 총선에서 그냥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어렵겠다라고 판단하면 윤석열이가 맞이 못해서 받을 가능성도 아주 없진 않다고 보지만 지금 윤석열의 진심은 본심은 특검법 절대 안 받는다 이겁니다 자 윤석열이 이렇게 강고하게 자기 입장을 유지한다면 당은 여기에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에서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김광희 특검법은 악법이다라고 이야기한들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인 상황에서 또 특검 지지율이 70%인 상황에서 특검 거부는 대다수 국민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이 며칠 전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이후에 지금까지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나요? 어제까지는 안 냈습니다 오늘부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한마디도 못하는 것처럼 비춰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이도 그런다? 그러면 대체 한동훈이로 바꾼 이유가 뭐지?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건과 관련해서도 한동훈이가 또 계속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한동훈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자 윤석열이가 강력하게 김광희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안은 물론이고 한동훈의 수정안도 못 받는다 이건 무조건 안 된다 이러고 있어요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국회에서 입법해 오더라도 이게 국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동훈이는 칼을 뽑고 영남중진들을 다 치겠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영남중진 15명만 반란표를 던진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그대로 입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진짜 윤석열은 일단 특검법을 거부해서 국민들에게 비난을 사고 또 국회에서 국민의힘 반란표 때문에 다시 입법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또 아이고 힘 빠졌구나 저 이빨 빠진 호랑이 이러면서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되고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12월 28일에 민주당이 입법을 하고요 윤석열이가 그걸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의결을 하는 시점까지는 한 보름 걸린다고 하는데 연말 연초에 참 많은 볼거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됐습니다